자, 오늘의 마지막 단지 어디인가요? 네, 마지막으로 군단이 행정구역에 공급되는 아파트, 오랜만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금강종합건설이 시공하는 강원도 홍천군 홍천에듀폴의 휴티스입니다. 이 단지는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 436-1 일원에 들어섭니다. 총 239가구가 들어서는 중소형 단지고요, 모두 일반 분양 대상입니다. 지상 최고 20층의 세기동 규모고 전용면적은 81ABC제곱미터가 주력이고, 133제곱미터 펜트하우스도 4가구가 포함됐습니다. 군단이 행정구역에 공급되는 아파트지만 인근 인프라나 교육시설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반경 500m 내에 석화초, 홍천중, 홍천고 등 초중고등학교가 모두 위치한 트리플 학생권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홍천군청이 도보 10분 내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대형마트와 홍천 전통시장도 가깝습니다. 또 홍천 유일의 종합병원인 아산병원도 인접해 있는 단지입니다. 국내 여행 많이 다니시는 분들에게 아마 홍천의 자연경관 상당히 잘 알려져 있을 텐데요. 이른바 녹색권 혹은 숲색권 아파트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꽤 높은 만족감을 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지 바로 앞에 낚시나 캠핑러들에게 유명한 홍천강이 위치해 있고요. 홍천강 산책로를 비롯해서 갈마곡, 둔치공원, 도시산림공원토리숲이 가깝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살까요? 총 365대의 주차공간이 제공되는데, 가구당 1.5대가 넘는 상당히 여유로운 주차공간입니다. 또 화물차량도 주차가 가능한 확장형 주차공간이 전체의 31% 정도 된다고 합니다. 홍천구는 비규제 지역으로 1차 계약금 1천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이 적용됩니다. 계약급 완납 후에는 전매도 가능합니다. 청약조건은 강원과 홍천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주택형별 예치금으로 전용 81제곱미터, 84제곱미터의 경우 200만원, 전용 133제곱미터는 400만원 등의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청약자격이 주어집니다. 청약 일정은 17일 특별공급일 시작으로 18일 일반공급 1순위 청약, 19일은 2순위 청약으로 3일 동안 진행됩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6년 12월 1일입니다.